안녕하세요 올드 오토모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펠리세이드 고객님들께 추천드리는 코토 루프박스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품 스펙은 적재 용량 700리터에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 기본 제공되는 품목은 프리미엄 매트와 그물막 네트, 물건을 고정하는 벨트가 포함되어 있구요 색상은 블랙, 화이트, 그라파이트 세가지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장착과정은 차량 순정 루프랙에 고정 브라켓을 설치하고 루프랙 사이로 루프박스를 올려서 고정할 수 있는 튼튼한 브라켓이 장착됩니다 그 위로 루프박스를 올린 후에 고정하면 장착이 끝나는 간단한 설계로 되어 있구요 개펜은 키 방식으로 키를 돌린 후에 오픈하고 닫고 나서 다시 키를 돌리시면 잠금이 설정되는 타입입니다 주차장 안전높이는 중요한 숙지사항이구요 장착 후의 총 높이는 2080mm로 안전높이 2.1m의 주차장을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장착 가격은 180만원이구요 장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를 보시면 전국지점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문이나 홈페이지 견적문의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구요 펠리스 AD의 다양한 추가 튜닝 품목들도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